아 마늘은 그냥 꼭 이거 하면 되겠다. 이거랑 소울아.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는 거구나. 아니 이거 옮겨 담아. 아니 그러면은 그 뜨거운 게 다 서러지잖아. 그러니까 지금 이걸 데피고 옮겨 담아. 아 그럼 물을 일단 다 뺄까? 아니 물을. 어 탄내는 안 돼. 이거 여기로 옮겨 이렇게. 그래서 얘를 좀. 오면 돼 오면 돼. 이걸 올려놨고. 됐어. 아 됐어요. 이걸 다시 놓고. 여기다 그냥. 왜 육수를. 아니. 아니. 여기다 그냥 육수를. 아니 이거 물을. 아 조절을 얼마나 해야 할지. 육수 없어도 돼. 세영이 해도 돼. 이거 드신게? 네. 아 뭐. 이거. 아니 이게 불이 없어지니까 이제 건가. 언니 봐봐. 나 스카프에서. 뭐야. 나 스카프에서. 뭐야. 끼익. 돼서. 아니. 이것보다 많이 했잖아. 진짜? 이 정도 해도는 거 아니야? 물 너무 잘해. 왜 안 끓지? 아빠 그만 찍어. 넷. 네. 나 스카프가 빠져. 한국에서의 세월이. 고추냉이. 소금. 소금. noite. 고추냉이. 호추. 고추냉이. 손을 먹어요. 그리고. 또. 고추냉이. 소금. 고추냉이. 고추냉이. 소금. 고추냉이. 골고루 롤쌈 롤쌈 너가 보고 가달라고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배털꿈